이번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게 구호로 나타났죠.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데 석 달도 너무 길죠. 석 달도 너무 길죠. 어떤 분은 저한테 항의하시면서 3일도 긴데 왜 3년이라고 했냐고 저를 책막하십니다.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구호를 계속 외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공표를 했고요. 통상 말하는 게 탄핵을 말하죠. 탄핵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탄핵은 200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결정이 나려면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의 무능으로 탄핵이 된다면 지금 탄핵 벌써 됐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능한 게 다 확인되었으니까. 불법이 확인되려면 특검이나 공수처나 수사를 통해서 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점점 탄핵 열차를 출발하기 위한 기름이 차고 있다. 원료가 차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탄핵은 국민들이 많이 까먹고 있는 건데 박근혜 탄핵도 그랬습니다만 200석이를 가진 국회가 탄핵 소출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계신 고위 법률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명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결정한 그 사례에서 5대 4로 탄핵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구성상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박근혜 탄핵 때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관련해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한 축이 있고 두 번째는 임기단축 개헌인데 임기단축 개헌은 사실은 제가 정치참여 이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논의되기 전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임기단축 개헌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 지방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자. 이번에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다음 지방선거에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면 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거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할 리 없겠죠, 지금은. 지금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나 무책임이나 무도함이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 의회 권력 구조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자신의 힘으로 법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바꾸죠, 이미 의석 구조상.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외유만 갈 수 있을 뿐이에요. 외유만 갈 수 있지. 지금 가 있죠. 지금 가 있죠. 외유하고 김치찌개 만들고 계란말이 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법은 하나도 못 바꿉니다. 이건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탄핵을 선택하는 방안이 있고 이러지 말고 개헌하자. 실제 나경원 의원이 부지 불식 간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철회는 하긴 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 중에서 의원 중에서 친륜이 아닌 상당수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동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죠. 물론 이 경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어떤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를 2년이나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또 제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2년이 너무 길다. 3년보다 주는 건 좋지만 2년간 또 그걸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헌이 확정되면 개헌하기로 합의가 되면 당장 어떤 걸 해야 되나 하면 개헌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논의가 거기에 집중되고 윤석열 대통령에는 사실상 대두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21%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이 21%의 숫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거의 가파닥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오른쪽의 지지층만 남았다고 봅니다. 급하다 보니 온갖 걸 던지고 있어서 더 내려가는 것. 즉 19, 18로 내려가는 걸 지금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자체 조사에서 18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확인 안 됩니다. 들었는데 대위기 상황인 거죠. 15% 이하로 내려가면 저는 붕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받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미 국민들은 한 80%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어요. 국민들은 이미 탄핵했다.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거죠. 법적, 대도적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고 이미 볼 것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 나갈 것 같지는 않죠, 당연히. 그리고 모든 수사를, 수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측근에 대한 선을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능력,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0이라는 건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애국심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인가요?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찾아왔더군요. 홍초로 정무수석이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박종철 여자 배지를 선물을 했던데 기자들이 다 물러가고 비공개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라 라고 정무수석에게 했을 테인데 공개할 만한 한두 가지 있다면요? 제가 현충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2초밖에 안 됐을 거니까 합소하면서 민심으로 받으십시오 한마디 했습니다. 외면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직접 만날 기회는 없고 다행히 늦었지만 윤 수석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있는 데서 말고 카메라 꺼지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45회를 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및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보게 되면 조격신당과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내게 되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모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공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십몇 해 아닙니까 이미 제 생각에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육박하다 넘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걸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보수 블록을 보면 심상치 않는 게 말이죠.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어떤 건 상당히 심각한 단계예요. 벌써 손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판에 이렇게 조중동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상황에 대한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시감이 있는데 그런 징후가 드디어 나타났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믿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쓴 건데 막상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보니까 도저히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트십이라고 그러는 건데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 기본적 품격과 능력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설과 칼럼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한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동으로 몰아가야 되냐 또 누구로 몰아가야 되냐 고민 상태에 있는데 저는 우리 김정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인 생물이라고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한동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검찰 쿠데타의 같은 쿠데타 주역이었거든요. 형아우하는 그런데 지금 둘이서 원수된 거 아닙니까 물론 둘이서 완벽히 결별하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국민들께서 그리고 언론에서 또는 특검에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보수 진영의 균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커질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저는 윤석열은 버려질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그 부인은 보수 진영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수 진영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지역에 선건동하러 갔을 때 여러 분을 만났는데 자신이 평생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는 50대 중후반 남성이었어요. 그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두세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항상 자기는 국민의힘을 찍은 분입니다. 저를 보고 와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윤석열이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그 말을 하면서 왜 저를 찍냐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싸워서 찍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 시민들의, 즉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그렇고 조중동이라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 수구보수 언론의 기조도 그러한 것 같고 이미 저는 균열이 시작됐고 아직 결정적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걸로 다가가고 있다. 결정적 시기가 다가가고 있다. 네, 가고 있고 어느 시점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모르고 그거는 아까 애국시민들의 노력, 언론의 노력, 수사기관들의 노력 등이 합해지면 어느 순간 넘어서버리는 거죠.